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속의 말을 꼭꼭 숨겨놓았다 휴대폰 속에 전화번호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본다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없다 그때는 헤어지면 못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도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온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뛰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약한 내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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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헤어지면 못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편했을까 그대도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뛰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이어서 오지 20 comuns 가슴이 뛰기 시작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감사합니다.